안녕하세요. 저희 최근 2007년 공인농사 시험에 합격하여 17년 동안 공인농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3명이 작업을 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 노무법인 한선, 대표농사 한선입니다. 저희 공조한 3명 농사 모두 17년 동안 노무법인, 사기업, 공공기관에서 사내 노무사로 인사 실무를 담당을 해왔는데요. 다양한 업무를 해오면서 느낀 점은 노무사 업무는 법에 근거한 명확한 해석과 합리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명확한 판단으로 인해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을 때 그때는 매우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노무사 업무가 너무 다양한데요. 노무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사건, 컨설팅, 자문 이렇게 기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건으로 하면 부당해고라든가 노동위원회 사건도 있고요. 또 산재 사건을 대리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업의 인사노무 자문을 수행을 하거나 또 어떤 인사노무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합니다. 제가 다른 3명의 공조분들이 각자의 동기가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산해농사로 근무를 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실무를 처리를 했고 그 이후에도 연장성상으로 괴롭힘 업무를 많이 수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또 세대 변화하고 맞물려서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좀 더 주력을 해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저희 작년 2023년 9월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사건이 접수된 것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는 폭언, 모욕, 비하 발언이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많이 빈도가 높은 걸로 꼽혔고요. 두 번째는 부당 지시 강요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적 용무 지시 순으로 이 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표한 사례 중에 하나가 상급자가 전체 직원 회의에서 호복이 높은 직원에게 많이 받으면 돈값을 해야지 업무 수준이 너무 낮다. 학생도 이 정도는 하겠다. 이 정도로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그런 예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휴일 날에 SNS, 카카오톡 이런 등으로 개설을 해서 업무를 지시를 한다든가 그런 유형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신입 직원에게 우리 회사는 첫 월급날에는 직원들이 점심을 다 전체 직원 쏘는 게 문화야, 점심 사야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우위성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가 피해자에 비해서 우위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 환경을 악화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욕설이나 폭력이 없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그런 예시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모욕이나 비하 발언, 사적 용무 지시 이런 내용들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지위의 우위성으로만 봤을 때는 부하 직원이 상사에 비해서는 지위가 낮기 때문에 지위의 우위성은 없습니다. 다만 우위성을 판단할 때는 관계의 우위성도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만약에 추가적인 부하 직원이 관계의 우위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판례에 나온 사례도 있는데요. 수적 우위를 형성해서 다수의 부하 직원들이 한 명의 상사를 대상으로 업무의 적정 범위에 넘는 행위를 한다면 다수 대 한 명이라는 수적 우위의 관계의 우위성이 형성될 수 있어서 다른 내용이 부합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어느 방법이 좋냐라고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사실 케이스에 따라서 달리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속한 회사에 인사부서나 감사부서가 없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시거나 아니면 행위자 자체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부 조사보다는 노동청 등 외부 신고를 하시는 게 좀 나을 수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회사나 담당자 입장에서 물으신다면 내부 신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신고인 직원이 어쨌든 아직은 회사가 객관적으로 나의 문제를 처리해 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신고된 사건을 제대로 공정하게 신속하게 잘 처리를 한다면 이 자체의 과정, 일련의 과정이 조직문화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체감하는 부분은 정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감사 부서나 인사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전담하는 담당자 내지 부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신고처라든가 프로세스나 매뉴얼이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워낙 처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 내부 신고를 많이 하는 편이고 더구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한 이후에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구성원들 내에서 객관성이 좀 더 당보됐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래서 어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이다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신고인과 당한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일 텐데요. 그렇지만 또 일부는 내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지만 목격을 한 거나 옆에 느낀 거를 갖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고인과 피해자가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인이 보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 조사를 통해서 지목된 피해 직원에게 이런 부분을 피해를 직장 내 괴롭힘을 입은 적이 있느냐라고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 막상 당사자는 뭐 그런 일 없다 라고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어떤 특정 그런 발언을 들었거나 행위가 있었지만 나는 그거로 인해서 기분 나쁘거나 한 부분이 없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해당 규정이나 매뉴얼이나 사건 절차에 따라서 사건을 착착 정리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가 구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되게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담당자 지정까지도 아예 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 하면은 담당자 내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감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도 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그냥 방치를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가 됐다 하면은 신고인 내지 피해자의 상담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상담을 해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사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위자한테 사과만 받고 넘어갈지 간단한 조사만 할지 정식 조사를 원하는지를 의견을 물어봐서 결정을 하고요. 피해자의 보호 조치, 행위자하고 피해자를 분리를 한다던가 보호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 후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후 조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